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으냐 다르냐. 틀리다는 점에서 같죠.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자주 틀린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 주위에 또는 미국의 정행한 경제학자 중에서 경제 위기를 5번이나 마쳤다. 위기를 잘 마친 사람은 5번 마쳤으면 위기가 온다고 한 30번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투자공사 1대 사장 초대 사장을 지내셨던 이강원 전 사장님. 외환은행장도 지내셨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생활을 홍익대에서. 네. 홍익대에서도 하셨었고. 오늘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출연자들도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의도는 주식 전망이 가장 핫하죠. 맞든 틀리든 또 전망을 해야 하고 그래야 또 투자를 먼저 하니까. 그렇습니다. 참 숙명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날씨 전망하고 주가 전망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그렇죠. 날씨도 전망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주가도 전망은 해야 하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신입사원 만날 때마다 면접시점을 할 때 이걸 질문하곤 했어요.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으냐 다르냐. 그때 제 기억에 재미난 답변 중에 하나가 날씨 전망은 자연과학에 관한 거고 주가 전망은 사회과에 관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같은 점부터 하죠. 같은 점. 우선 1. 틀리다는 점에서 같죠.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자주 틀린다 하는 면에서 같고. 자주 틀린다. 네. 두 번째는 과거에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 하는 면에서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위 예상 기법의 발달. 네. IT의 발달 또는 슈퍼컴퓨터라든가 위성의 발달로 사실 예상 기법 전망 기법이 고도화된다 하는 면에서는 소위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점은 생각해 보세요. 네. 전망이 실적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즉, 날씨 전망은 전망이 날씨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그러나 주가는 주가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의 실적지를 자고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가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세요. 사세요. 할수록 또 주가 자체도 오를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전망은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 전망은 그 전망 자체가 아니라 이 주가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 그렇죠. 전망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전망치는 저는 세 가지 전망치를 우리가 가끔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첫째는 희망치입니다. 희망.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의 소위 기대치죠. 네. 두 번째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 당위치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치고 세 번째는 기대치 당위치를 넘어서 여하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전망치 실적치.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실적치 실적 전망치가 되겠죠.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일 수도 있고 당위성을 갖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실적. 그렇죠.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망 자체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조지 소로스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소위 소위 리플렉시빌리티라는 이론을 가지고 반사이론이죠. 재규성 이론이라고도 알려져요. 그렇죠.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다시 인식의 변화가 오고. 그렇죠. 그의 때 되풀이되는 과정을 소위 반사이론.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재규성. 재규성 이론. 네. 그게 그럴 듯 하네요. 맞아요.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이론에서 유명한 케인지는 미인대회를 예로 들기도 했어요. 미인대회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누가 과연 가장 예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심사위원은 누구를 뽑을까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즉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전망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가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경쟁 상대인 애널리스트들은 누구 어떤 상품을 추천할까. 과연 상승률은 어떻게 전망할까를 관심이 싸지 않겠어요? 다른 애널리스트의 타픽은 뭔가. 그렇죠. 그렇죠.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기보다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전망 자체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리플렉서빌리티, 재규성 이게 또 하나의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름이 굴러가긴 할 텐데 그러면 뭔가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빨리 내 앞에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느님만이 아는데 10일 후에 주가가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게 맞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전망을 한다면 10일 후에 주가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당장. 그렇죠. 내일 주가가 빠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망이 실적지에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 주위에 또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서 위기, 경제 위기를 다섯 번이나 맞췄다 하는 경우도 듣곤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선별력이 뛰어날까요? 뭐 누리엘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하나 딱 맞춘 걸로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다 그 금위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런데 사실은 위기를 잘 맞춘 사람은 다섯 번 맞췄으면 위기가 온다고 한 30번은 예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루비니 교수는 위기라고. 그러니까 계속 위기가 오면 그중에 하나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망, 특히 주가 전망과 날씨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게 사실이죠. 우선 우리가 주가, 환율, 금리에 대한 전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시장의 변화, 기업의 변화, 세계 경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소음으로 이해하느냐, 안 그러면 신호로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신호, 이게 무슨 차이냐? 소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또 걸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신호라면 추세적인 것을 나타내는 신호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소음은 그냥 걸러내고 신호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캐치해서 우리의 정책 대응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어려워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정답은 늘 하나다. 그게 뭐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 It depends. 거의 동의어는 뭐죠?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나는 모르겠다는 상당히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하면 우선 그런 뜻이 보이죠. 70%는 맞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란 말 대신에 우리 경제정책당국이 늘 쓰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늘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정확히 뜻하는 말은 기가 막힌 정답이에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 와우. 대단한 정책. 말만 들어서는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 같고. 그렇죠. 말은 쉽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다는 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한 것이 경제정책당국 얘기고 사실은 외교부나 국방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외교 국방이요? 밖에서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 하면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의연히 대처하겠다. 그 이상의 정답이 있을 수 없죠.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냥 의연히 대처도 아니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에 꼭 붙어야 돼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면 둘 다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경우에 맞게 경우에 맞는 정책을 경우에 맞는 만큼만 쓰겠다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날씨 전망 100점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주 듣는 말이 곳에 따라 한때 비죠. 비어올 확률은 100%인데. 그렇죠. 곳에 따라 한때. 네. 주가 전망이나 경제 전망의 100점짜리.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네. 어쩌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제학자 이런 말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일화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풍선을 타고 파리로 갔습니다. 도중에 길을 잃었어요. 파리 근교에서 풍선을 좀 맺혀가지고 길에 있는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여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길에 있는 B가 풍선 안에 있는 A한테 당신은 지금 풍선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안에 있는 A가 B한테 물어보기를 당신 에코노미스트죠? 그럼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풍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자면 경제학자는 맞는 말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저 자신도 늘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하곤 합니다. 진짜 맞는 말인데. 그럼요.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만큼은 어렵죠. 그럼요. 어렵죠. 전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에 관한 찬반논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량적으로 대응할 거냐 룰을 만들어서 대응할 거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학술제도 이걸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룰이냐 디스크레이션이냐 즉 원칙만 정해놓고 그냥 시장에 맡길 거냐 시장의 변화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적이고 탄력 적으로 대응할 거냐. 유연하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유연 특히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을 필요한 정책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건 시장의 참가자로 하여금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만 정해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시장의 참가자 가계 기업 정부가 스스로 대응할 거 아니냐 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재량에 의한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당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준축 룰에 따른 것은 정책당국이 여러 경우에 사전에 룰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면 시장의 참가자인 가계 기업 정부가 예상 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주식시장에도 준축과 대량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스컷 한다. 손절매 기준. 손절매 기준. 자기만 원칙. 원칙. 그 기준에 오면 무조건 팔고 15% 이상 20% 이익을 보면 무조건 팔고 그게 일종의 룰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매매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죠. 어떠한 룰과 원칙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보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롱숏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전망은 사람들의 기대가 정책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제학과 비슷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가끔 바둑. 바둑이요. 바둑하고 비슷하고 의학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둑과 의학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바둑과 의학에 비교한 것은 첫째 저는 정답이 저거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 바둑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그러는데 바둑에도 정석과 보석이 정답이 없다. 약간 패션. 유형에 따라 다른 거고. 사실 의학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초반이 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초반이 다르죠. 따라서 첫째 정답이 없다. 두 번째 소위 경제정책 하나. 바둑알 하나. 바둑은 뭐죠? 열아홉절 열아홉절 361개 중에서 바둑알 하나가 판 전체 영향을 미치죠. 경제정책도 정책 하나가 판 전체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바둑도 알 하나가 판 전체 영향을 미치고. 네. 의학계도 약 하나가 몸 전체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제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죠. 바둑의 타이밍은 뭐라고 그러죠? 선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선수를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도 마찬가지로 소위 선제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죠. 경제학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물리학자. 정해진 대로만 딱 계속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법칙을 어긋나지 않고. 네. 그래서 물리학자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과 경제학의 법칙. 사실 경제학의 법칙은 세 가지 잡은 사람이 있고 열 가지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그 원칙과 법칙을 보면 분명하게 안 하고 대개 이렇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네. 항상 이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로 가죠. 그런데 물리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학은 그냥 법칙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우리가 탐내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네. 첫째 물리의 법칙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경제는 늘 범위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물리학은 현상이 반복해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경제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뭔가 달라요. 그래서 경제학에 쓰는 많은 책들 중에 제목이 this time is different. different. 이번에는 다르다. 사실은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따라서 두 번째는 반복성. 세 번째는 예측성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은 정확하고 반복되고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한다. 뉴턴의 법칙 아이스탄의 상대성의 법칙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제는 늘 좋은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경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전망하려다 보니 또 유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바탕에 깔아놓고 전망도 들어야 하는 거고요. 항상 주가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나 이걸 이제 물리학처럼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듯 한 말씀만 드리면 경제학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입니다. 그렇죠. 문과에 속하는 소위 사회과학에 속하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트입니다. 아트. 거의 전 지구인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경제학이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자체가 전망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술이 되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이강원 전 KIC 한국투자공사 전 사장님과 함께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주제가 묵직하더라고요. 네.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고생을 하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예방하느냐. 오늘 그걸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라는 말 아닐까 싶은데. 삼성도 항상 위기고. 그렇습니다. 가정경제, 국가경제 항상 위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건 약간 좀 특이한, 특별한 위기? 아니요. 우리가 소중한 위기. 소중한 위기요? 위기가 소중하다. 소중한 위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르겠습니다. Good crisis. Good crisis. 좋은 위기. 그래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사실 윈스턴 처칠이에요. 처칠이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이 한참 공습을 받고 어려울 때.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좋은 위기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해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다시 인용해서 씁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비서실장. 램 에마뉴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램 에마뉴엘. 나중에 시카고 시장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도 소위 똑같은 말로 소위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즉 좋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에 대한 정의부터 소중한 위기가 뭔지 낭비란 말은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따져보십시다. 일단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그 위기로부터 배워라.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읽혀지긴 하는데 일단 위기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선 위기의 특성을 보면요. 위기의 특성. 1. 위기는 예견하기 쉽지 않다. 그럼 예견했으면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예견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발생하면 피해와 희생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피해, 희생 또 때로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주 발생하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발생하면 비용이 크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위기의 세 가지 특성. 네. 그런데 이 위기를 나누는 방법은 재난 참사. 혹은 경제 위기 혹은 이번 같은 판데믹 같은 것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기에 따라서 과거의 위기, 현재 위기, 미래 위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시기에 따라서 먼저 나누어 보시는. 그렇습니다. 자, 과거의 위기는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극복이 된 거겠죠. 그런데 과거의 위기가 지금까지 아른거릴 때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현재의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미래의 위기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대응하지 않으면 그 위기가 같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새로운 단어인 소위 상시위기, 소위 permanent crisis라는 말도 씁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야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느냐 하는 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 왜 소중하다고 하냐? 네. 1. 위기가 발생되어야 위기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아,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 터져야 아이 밑에 상처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환자도 중환자도 아픔을 겪어야 어디가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통 때는 개혁과 정책 채택이 어려웠던 것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정책 개혁을 위기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두 번째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에 대응하는 개혁 조치를 하면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예방하지 못하면 최소한 비용과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가 좋은 위기라는 거죠. 즉, 좋은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은 뭐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원인 파악. 원인 파악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대응하는 5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가 터졌다. 첫 번째 대응이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응급 조치를 해서 우선 사퇴를 막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이 뭔가 심층 분석을 해야 되겠죠.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 원인을 찾아내면 책임자는 누구냐? 책임자 문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겠죠.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시스템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옛날처럼 정상화되고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가 재발 방지죠. 대풀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인을 찾기 전에 응급 조치부터 하고 두 번째가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 책임자 문책하고 피해 보상하고 네 번째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다섯 번째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응급 조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인 파악. 원인 파악이요? 원인 파악이 돼야 재발 방지 책이 나오죠. 또 원인 파악이 돼야 응급 조치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뚝이 터져 있는데 여기만 막고 있으면 어떻게 저기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응급 조치는 이제 원인 파악 전에도 하겠지만 타격되면 더 응급 조치가 효력이 있겠죠. 그만큼 이 다섯 가지 대응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원인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책임자도 찾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피해도 보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기를 낭비하는 거가 나옵니다.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낭비하느냐.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위기를 보면 어떻게 지내죠. 1. 책임자를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책임자 문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응급 조치 다음에 원인 파악 이전에 우리는 책임자부터 찾죠. 책임자 문책을 하려면 두 번째 그 책임자가 사법 처리됩니다. 그렇죠. 수사받고 사법 처리가 되죠. 세 번째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책임자가 원인이 돼요. 아 결국은 책임자 문책부터 막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 그 사람 잘못. 그렇죠. 몰아가서. 그렇죠. 우리는 책임자 문책하고 책임자 사법 처리하면 그 책임자가 원인이 돼요. 그 놈이 나쁜 놈. 그 놈이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놈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엔 뭐냐. 모든 위기는 인재다. 왜 책임자가 늘 있으니까. 그렇죠. 책임자 문책하고 책임자 사법 처리하고 책임자가 원인이고 따라서 책임자가 모두 다 인재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책임자를 제거하면 재발 방지가 되죠. 되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죠. 왜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까 책임자를 제거해버리면 뭔가 원인이 제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모든 위기 경제 위기 혹은 대형 사고 참사의 경우에 많은 원인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책 제도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책임자 문책으로 연결시키고 책임자가 원인이 되고 따라서 모든 위기는 인재고 인재가 없어지니까 재발 방지가 완전히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되풀이 낭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건가 하는 게 걱정이고 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이런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면 위기재난이 정치화됩니다. 그러면 위기재난이 결국에 사법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재난이 결국에 불법의 문제로 수사 대상의 문제로 늘 결론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끝에 놓는 논쟁과 정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 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 사람의 책임이다. 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면 또 국정감사하고 조사위원회 다시 만들고 정권이 바뀌면 옛날 했던 거 다시 조사하고 다시 위원회 만들고. 조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그렇죠. 저는 이게 늘 안타까웁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한 줄 아세요? 2014년에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아홉 번 했습니다. 지금도 확연히 원인 파악을 끝낸 감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끝났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또 일각에서는 또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과거의 위기가 지금도 아른거리고 현재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과거가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의 예방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지배해요. 과거를 다시 두추보고 과거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 과거가 미래를 지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현재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하니까. 그 과거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정치, 진영 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십시다. 우선 금융위기로 수사받고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때 파산한 회사가 있었을지언정. 거의 없어요. 리만 브라더스의 폴더 회장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에 소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처리된 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국 국회, 하원이죠. 하원에서 소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이란 소위 미국의 금융위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633페이지의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 대응에 관한. 그런데 이 책 서두를 보면 이 보고서는 정책 참고를 제시한 게 아니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뭔지에만 국한에서 보고서를 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모든 위기의 원인을 주약을 하죠. 따라서 정책,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 개혁할 건가에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죠.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제일 재발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공적 자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98년 외환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자금을 쓰게 되는 가장 나쁜 세 가지 원인. 1.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너무 커서 쓸어뜨릴 수가 없다 해서 Too big to save. 너무 커서 구할 수가 없다.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개혁 조치들을 하고 소위 자본 충실도를 굉장히 높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대마불사니까 빚을 지면 엄청난 빚쟁이가 되면 시스템이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가장 나쁜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금융회사가 이익이 날 때는 사유화. 자기들이 먹고 위기가 생기면 그 비용은 공적 자금. 즉 공유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공적 자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은행을 쪼개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자본 충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위 적정 자본 수치를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게 공적 자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파산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 소위 리졸루션 플래닝.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 영업 잘하고 있을 때 만약에 너네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놔 그렇게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책이 많이 있죠.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지금까지도 그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과 정책당국 또는 학자 간에 지금도 이런 안력과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두 번째가 9.11. 9.11 사태. 9.11 사태. 2001년에 3천 명 정확하게는 29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 소위 9.11 사태로 그만둔 사람이 공직을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해안부라든가. 우리나라라면 목이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9.11이 났을 때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테러 집단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소위 안전과 공안검색의 미흡하고 정책과 제도의 시스템 강화에 간 거지 책임자 문책에 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가 났다. 2008년에. 9.11 2001년에 미국에 났다. 이랬을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되고 책임자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당연히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날아가고 무슨 항공 무슨 처장, 국장들 다 날아가고 다시 그 사람들은 공직에 발도 못 들이고 그렇게 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9.11 사태, 9.11 사태가 나와도 공안검색 강화하고 미국 소위 정부 시스템 중에서 국토방위부를 만듭니다.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거기서 대통령 경호도 거기서 맡겼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미국은 재무성이 대통령 경호를 맡겼어요. 재무성이요? 재무성이요. 재미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경호를 걸로 한다고요? 네. 그럼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이 소위 9.11을 봐도 미국의 경우는 모든 위기의 경우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책임자 문책을 안 하고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 초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98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개혁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많은 개혁과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소위 대마불사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경우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카드 사태도 이루어졌고 상호저축은행의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소위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원인 분석이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의 세월의 경우만 봐도 아홉 번의 조사위원회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을 제도로 하고 그 원인 파악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둬야 되지 우리는 책임자 문책으로 그 책임자가 원인이 되고 모든 위기는 인재고 그렇게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금융 얘기가 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 NTSB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본따서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교통안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된 활동을 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낸다. 그 모든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이런 모든 것의 초점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만 국한에서 조사를 한다.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니.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규제나 감독에 아무 권한도 없고 그저 권한이 있다면 조사하고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 국가 교통안전위원회의 소위 회장, 부회장들이, 부위원장, 위원장이 더 맞겠네요.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가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국가 교통안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의 소위 국가 교통안전위원회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5명의 위원회의 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위원들은 상원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의 이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조직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5명의 위원 중에서 한 명이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 교통위원회는 다른 모든 권한이 없고 그저 도로 위에서 참사가 일어났든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든 해상 참사가 일어났든 모든 경우에 원인 파악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네요. 중시한다는. 상시기구가 필요할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그만큼 중요하고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찰이 하네, 해경이 하네, 또 무슨 위원회 꾸려서 하네. 당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의 추천이 없이 상설기구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5명의 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그 아래에 두고 상시적으로 육상, 해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기와 참사에 대해서는 그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교통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이 뭐였냐. 두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느냐. 따라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을 계획하는 밑거름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운영 자체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국민의식도 좀 같이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위 NTSB, 국가교통위원회에 대한 컨셉을 저희들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파에, 정쟁에, 정부에,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소중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중한 위기를, 소중한 위기를 소진하지 않고 귀중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재발 방지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국민성을 탓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래서 한국 사람은 안 돼, 저래서 한국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마음적으로, 신정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땐 이 기회를 우리가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적으로도 좀 기다려주는 것, 그렇죠? 함께 좀 함의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조그만 시발점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